사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은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이건 불이타겠죠. 그런데 이 쟁점은요. 국회입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이 입법고시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타시험으로 넘어간다면 사법작용, 즉 재판 얘기하는 겁니다. 재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,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. 일반으로 2조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요건부터 먼저 쓰십니다. 그리고 사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이 문제가 되는데 학설 다툼과 관련된 판례 정도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. 여기서 고득점 포인트는 이건 뭐 기본강의사 하는 것이지만 결국 재판의 유보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. 이거는요. 어떻게 보면 기판력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은 기판력이 발생하거든요. 그것을 국가배상청구소령의 수소법원이 법안의 재판에 대한 판단을 하면 그 재판의 기판력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. 간단히 알아두시고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대로 구입하십니다. 이제 지금의 사는 것입니다.